안녕하세요 킹덤 시즌2 PD 맡았던 김종문입니다 촬영하면서도 킹덤 캐릭터들이 능력도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가지고 좀비들이랑 싸운 게임 같은 게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사실 게임을 거의 안 해가지고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재밌게 하면은 게임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 의상은 한복 색깔이나 재질들이 되게 잘 살아있는 것 같고요 아신도 실제적으로 잘 구현이 된 것 같아서 다른 캐릭터들도 어떻게 구현이 됐을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실제 궁궐들이 약간 미로 같은 느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고요 궁궐들 색감이나 공간감이 잘 묘사된 것 같아서 게임하면서 되게 몰입감이 되었습니다 서비는 저희가 요술 가방이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서비는 둔화 선배님이 그 둔화 배우가 더 예쁜 것 같고요 범팔은 실제보다 잘생기게 나온 것 같고 무용도 되게 듬직하게 나온 것 같고 영신이 제일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안연대감은 드라마에서 되게 강력한데 그 능력치들이 디테일하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게임에서는 그 능력치를 핥히는 거나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스토리들이어서 게임으로도 재미있는데 이거를 또 드라마로 만들면 재밌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ремbare 방송을 이해까지uir 수 없는 스토리들이어서 게임에 대해 알 수 없는 스토리들이어서 게임을 해드릴 수 없는 스토리들이어서 게임을 해놓은 Zhu illnesses 기술이 높아서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긴 한데 각자 캐릭터마다 기술이나 특징들을 몇 번 하다보면 적에 맞춰서 전략도 짜고 무기들도 활용해서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다음 시즌이 안 나와서 아쉬움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게임 하시면서 그 기다림을 좀 달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킹덤 왕갈피 많이 즐겨주세요 킹덤 왕갈피 화이팅! 킹덤 왕갈피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! 화이팅!